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유튜브를 찍는 날입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와우 굿모닝 까옥슈움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을 다녀왔어요 어제 잔 흔적들입니다 호텔 소개 살짝만 해주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여기 안방 화장실 깨끗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깨끗한 모습은 어제 봤었죠 그래도 우리 려지트에 한번 남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땡큐 와 여기는 이제 뭔가 일본식 느낌 너무 멋있죠 겨울라그네 응원할게요 지금 어디를 갔냐면 밥이 있다고 해서 어? 룡룡 룡아 이제 헬스장을 가지고 혼자 나가? 어 아 역시 내가 안 나가면 또 없어 없어 갔다올쌍 그럼 내가 형꺼 하나 먹을게요 자 갈비찜이 있구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전 두개 먹을게요 젓가락으로 비비면 더 잘 비벼져요 여러분 느낌 알죠? 이렇게 해서 오? 너무 맛있는데? 뭐야? 여러분 어머 뭐야? 아니 이게 근데 비주얼이 약간 맹숭맹숭하거든요 색깔이? 아니야 너무 맛있어 뭐야? 어떻게 이러지? 음 오늘 공연 끝났다 찢었다 여러분들 공연 오늘 미칩니다 오늘 큰일났다 큰일났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TV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방에도 있고 3개가 있어요 연결성 갖고 왔거든요 지금 TV 보면서 먹는 걸 좋아해서 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잘 먹고 공연장에서 봐요 안녕 좀 밖에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여길 뽀뽀하기 짜잔 40배에 나가야 되는데 과일을 시켰습니다 자 음 샤워해가지고 땀내요 저는 땀이 나면 꼭 여기가 끼만 나요 약간 번들번들 거리는 거는 크림을 많이 걸어서 과일을 꼭 먹어주는 게 공연할 때 수분이 별거 안 하는데 쪽쪽 발을 빨려요 진짜 맛있어요 키위 음 제일 맛있어 짜자자잔 우와 뭐야? 어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야? 빨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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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나요? 저 말이요 이거 안 해봤다고? 아니 여기 팬들이 이거 딱 이것도까지 해줬어? 어 진짜? 여기 있던데? 싸우지 마시고 번갈아가면서 알아요 아 진짜? 응 저거 세게 있어 자 1분만 하세요 아아 아아 유일하게 했던 게임이죠 이걸 했다고 너? 나 엄청 했지 나 게임기도 있어 집에 아 게임 보이 아이씨 이거 100조 밖에 못했어 아 난 원래 이거 거의 꼭대기에서 매달렸는데 항상 아 미치겠네 안녕 아 많이 줄었다 나 어딨지? 제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전 손을 해줄게 에스제이 와아 슈슈 화이팅 이야아 리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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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라 어? 뭐가 새로 오고 있습니다 감자치즈 볼 그라탕 자아 족발 독일식 족발 생선찜 오징어 고로케 과일이 있고요 여러분 케이크가 있습니다 어? 의자가 작은 건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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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갑자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상한데? 형 그거 팔 없어요 그거 공기 넣는 거 어? 공기 넣는 거 기능 내가 원래 팔 넣는 것도 있어 팔이 왜 안 넣죠? 이거는? 팔이 어디 있어 거기 여기다 좀 넣어 주세요 여기? 어 안 돼 됐다 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여기 오호 역시 기린 이거 깨먹는 건가?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걸로 부셔 하하하하하하 뭐하는 거야? 진짜? 형 맞아 부시는 거 맞아 이걸로 여기 안에 엘프 이렇게 있네요 얘는 먹는 게 아니야? 얘도 먹는 거 같은데? 아 그래? 형 한번 해봐 하하하하하하 아 저기요 너무 소리가 하하하하하하 야 너무 아깝다 근데 얘 예쁘게 생겼는데 같이 없이 깨주세요 여기? 여기? 깨는 거 아니에요? 깨는 거 맞아 하하하하 깨? 깬다? 깨 깨 한번 해야 돼 하나 아 한 번 해야 돼 아 잠깐만 깨어봐 사진 안 왔다 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귀엽게 생겼는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으야 아 한번 해야 된다고 미안해 미안해 하나 둘 하나 뭘 보면 돼? 미안해 맞아 이게? 네 이런 겁니다 뭔데 이게? 이게 맞냐고 엘프가 딱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휴즈가 있어 SJ 너무 산사한 조각 많이 이번 연도 운세가 좀 아니라고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같아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든다 짜잔 어? 이것도 이름이 하나씩 있네요 이건 규현 규현이는 뭐야? 뭘 이렇게 상징하는 거 같은데? 아 그런 거 같긴 해 그치? 이게 동혜형 물고기 물고기고 나 이거 달인가? 아 달이다 은혁 달 려옥 어디 있어? 려옥은? 아 너 이건데? 어? 장미 어린왕자? 아 장미 아 로즈 아 로즈 아 로즈 오 헤어 슬롱 이마 아